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TV의 지마니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실비치 피어에 왔어요. 낚시를 한번 파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잡히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맞네요.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모르죠.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또 끝장나네요. 끝장나. 수영하고 저기 씻는데도 있고 수영도 많이 하러 왔네요. 지금 오늘 조금 추운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날씨는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여기로 걸어가시면 돼요. 쭉 걸어가시면 하는 데가 나옵니다. 저도 이쪽에는 처음이라 가지고요. 처음 왔어요. 보기보다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부네요. 저기 쭉 걸어가시면요. 저쪽에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는 모래 사장이 상당히 넓어요. 저 끝까지 있네요. 와... 진짜 근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쭉... 와... 저 끝까지 있어요. 후후... 자 여기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좋다. 낚시들 또... 아... 하고 있어요. 나 편집하면 안 돼. 자... 아유 또 왔습니다. 또 산 사람이 이제 바닷사람 돼가지고 왔습니다. 하하하하... 이야... 좋다. 너무 시원하다. 바람 엄청 많이 분다. 근데... 낚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낚시대를 내렸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아...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미국산 고등어입니다. 노르웨이 가요. 미국산. 하하하... 우와... 야... 그런데 이게... 와... 손맛이 좋네. 어? 와... 손맛이... 야... 씨... 크다. 와... 씨... 추워 보고 싶다. 오케이... 자 한숨... 아... 한마리 더 잡았습니다. 동생 놈이에요. 아... 오케이... 우와... 꼬리에 독 있는 것 같아요. 가오리 그죠? 우와... 와...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가잠이죠? 이야... 이거... 이거는 햇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와... 나이스... 히히... 하하하...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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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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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아... 이게... 아... 이만큼 잡았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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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초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후... 후... 후...